자,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있는 선택 김용택입니다. 자, 법과정치 9월 평가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분야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없었기 때문에 좀 스피디하게 진행될 거고요. 법 분야 쪽 가서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죠.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하고 나왔습니다. 매년 1번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갑과 그 다음에 의뢰에 대해서 자, 갑은 뭐 집단현상설이다. 자, 넓은 의미의 정치이다. 자, 의뢰의 경우는 국가현상설이다. 좁은 의미의 정치다. 이건 뭐 다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가고요. 1번 국가현상 이전의 정치현상을 갑은 오히려 설명을 잘하죠. 국가현상설이라면 국가를 중심으로만 설명해. 그러면 국가현상 이전의 것은 설명을 못하겠죠. 그런데 집단현상설이라면 국가 없을 때도 사회집단은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2번 시민단체나 이익집단 내에서 의사를 형성하는 것도 정치라고 보는 건 집단현상설이어야 되겠죠. 3번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현상 설명에 적합한 것 역시 집단현상설입니다. 4번 소수의 통치 엘리트에 의해서만 정치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국가를 중심으로 가야 되죠. 국가현상설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소수의 통치 엘리트들의 행위도 정치다. 그러면 둘 다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이제 5번 얘기죠.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예, 이건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집단에서 정치가 발생한다는 게 집단현상설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되고. 국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국가현상설도 되고.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도록 하죠. 자, 이제 정당제도 양당제, 다당제 문제인데 첫 번째 질문이 정책 소재가 명확하냐고 그랬습니다. 그때 A는 얘라고 했잖아. 따라서 A는 정책 책임 소재가 명확한 양당제다. 자, B의 경우는 그러면 뭐 다당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ㄱ. 다양한 민의를 국정에 반영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면 이제 다당제가 돼야 되죠. 따라서 ㄱ 맞습니다. 자, ㄴ. 국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가 용이하다. 양당제가 좀 더 용이합니다. 국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가. 왜 양당제는 주로 다수당이 존재해. 즉, 과반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다수당이 법을 통과시키고 정책을 결정해버릴 수 있잖아. 좀 더 빠르고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당제라면 아무래도 협의과정, 합의과정이 많이 필요하거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고요. 그래서 국가정책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면 양당제로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ㄷ. 가에서 의원내각제에서 단독정부가 구성된다라고 하면 이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아니요가 반대로 나와 있잖아요. 다당제라면은 단독정부가 아니라 연립정부로 가야 될 것이고 양당제에서 단독정부가 되겠죠. 자, ㄹ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ㄹ은 사실 이 두 제도다 양당제나 다당제나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민주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최근에 지난번 총선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다당제 구도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둘 다 과만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요. 물론 거대 양당들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바른미래당이랄지 등등의 정당들의 의석을 상당히 가져가면서 다수당이 출현하지 않고 다당제 구도가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서 하는 말이 다당제가 더 좋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양당제나 다당제나 모두 다, 둘 모두 다 민주적인 정당 제도입니다. 일당제가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거죠. 양당제나 다당제나 다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에 이게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자, 2번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3번, 역시 매번 나오는 법치주의 유형입니다. 자, 일단 법치주의 유형에서 A는 뭘까요? 특별히 설명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A는 형식적인 법치가 될 것이고요. 자, B는 실질적인 법치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럼 기억 선택지. A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국가 권력 행사도 정당한다. 아니에요. 형식도 어쨌든 형식적인 하지만 법치주예요. 그러면 국가 권력 행사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네요. 내가 수업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졸라 학살했는데 그냥 학살한 거 아니면 법 만들어서 학살했다? 법을 만들어서 학살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법치주였어. 그런데 사람을, 무고한 사람들을 막 학살했어. 그러니까 인권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인권을 후퇴시키는 법치로 악용이 되었던 거예요. 어쨌든 법률에 근거해서 국가 권력 행사가 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 틀렸고요. B는 통치행위의 형식적인 합법성과 실질적인 정당성 둘 다 강조하는 거죠. 형식적 법치는 합법성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 법치는 합법성과 정당성 둘 다 강조하는 거죠. 그다음에 D는 부당한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권 행사. 이건 역시 단원별 모의고사에서 제가 냈던 선택지인데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저항권 행사는요. 저항권 행사에 대해서 여기다 정리해보면 형식적 법치에서는 저항권 행사할 수 없다예요. 그런데 실질적 법치에서는 정의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법은 법이 아니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봐요. 형식적 법치에서는 악법도 법이다. 실질적 법치에서는 악법은 법이 아니다. 따라서 악법이라면 대항할 수 있다. 저항할 수 있다고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도록 하시고. 자, 리을. A, B 모두 국민의 기본권 제안할 때 법적 근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법치주의예요. 실질이든 형식이든 기본권을 제안할 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법치주의니까 리을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에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